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한복을 입어야지. 한복? 백일이니까. 한복 입자. 같이. 아빠 봤어? 발 막히자. 아빠 봤어? 막히자. 자, 내가 조선의 국모다. 자.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야. 조선의 국모. 내가 대어가다가. 머리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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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탐나죠?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엽다. 어떡해. 와이프야.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 이거 마지막 한 번만 하자. 이거 마지막 한 번만 하자. 뭔데? 아빠랑 테리랑 엘리랑 우리 이거 입고 찍자. 어때? 테리야 우리 다 같이 이거 입고 사진 찍자. 똑같이 생길 수 있어. 사진 한 번만 찍자. 아, 저렇게? 너무 귀엽다. 똑같아. 진짜 똑같이 생겼네. 진짜 똑같이 생겼네 아주. 음? 어? 기다려봐. 그러면 어, 이거는 뭔가 그런가 보다. 이건 테스트용이네. 테스트용. 뭐야? 테스트용. 잔다. 잔다, 잔다. 자요. 진짜 수나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졸렸어, 우리 아기가. 아이고, 졸렸어. 아이고, 졸렸어. 아이고, 졸렸어, 아기. 기다려. 이건 뭐예요? 엄마, 여기 손 대지 말고. 아, 얘 너무 귀엽다. 와, 너무 순해. 너무 순해. 너무 순해. 저기 앉아서 자는 거 봐. 엄마 손 여기 대지 말고 할까요? 손 대지 말고 할까요? 테리야, 여기 앉아봐. 엄마 쪽골송이 이렇게 사진 찍고 앉아 빨리. 테리야, 아빠 위에 앉아 이러겠다. 너무 귀여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문제 아닌가? 저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 저런 이벤트 참 좋아요. 쪽골송이 줄 거야. 쪽발 앉아. 오빠, 그 가운데 똑바로 리본 붙고. 잘 예쁘게 잘 하고. 리본 잘 매주고 앞에. 자, 똑바로 앉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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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여워. 하나. 나 이렇게 잡았어. 하나. 나 이렇게 잡았어. 하나. audإ는 사람이 진짜 웃기지고, 너무 순해. 어떻게oding. 너무 cuORE. 너무 우는데 그치. 그러니까요. 막 칭얼대고 난리인데. 내가 완전 ello? 푹 짜고 아주 죠네. 엘리야. 엄마 부탁이 한번만 자. 이제 마지막 끝났어 너도. 쉿. 자, 하나 둘 нее 봐. 엄마 보고 웃어. 쁐이읠. 1, 2, 3. 큰 문제 아닌 저런 거 좋아해. 그래도 테리가 협조적이다. 잠깐 힘들고 평생 또 추억이 되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진 찍는 겁니다.